싸발 뭐야? 선보들! 씨발 뭐야? 브이! 피하느라 구해야 돼! 선보들! 아, 씨발! 안 돼! 안 돼! 안 돼! 으쌰! 으아! 타땐은 고으라고 시이벌 마루시지 뭐 하는 생각이 안 돼? 나야. 나 괜찮아. 선고드. 일단 착려구겠어. 난 네가 죽은 줄 알고. 이럴 씨. 나가라. 전생에 고향이었나 봐. 또 끈질기게 살아남았네. 탈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기내 벙커로 모셨어. 가서 구해줘. 서두러. 선고드 미사일이야. 놈들이 비행기를 쏴버렸다고. 미친 새끼들. 핸슨이 이 정도로 막 나가는 멍청인 줄 몰랐어. 아니, 작정을 한 거든가. 서둘러야 돼.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엘리자베스 크레스 스트리트로 내려가. 지금 도브타운에서는 거기가 제일 안전해. 알았어. 다시 연락할게. 빨리 서둘러. 동영지를 모두 집으로 돌아가. 다음 주에 일부 정상만 운지 않니. 실수 내부거라. 신경을 당부하고 모든 것들. 어어. 집중해, 거기서부터 싸우지 않고 못 지나가. 두 일 수박은 아닌데. 괜히 사서 고생하진 말자. 최대한 조용히 가진 뜻이야. 어때요? 10분 동안 놀았 거야. 나오라고 새끼야. 뭐란 것 같은데 내가 놀았겠냐? 내가 취했나? 협조하는 게 좋을구나.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턱을 날려버린다! 총단! 그 암. 으악. 까일비가 올라가. 서둘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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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었나? 계속하면 안전벙커가 나올 거야. 문은 내가 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먼저 진정하신다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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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입대할 생각 없나? 소화가 떨어졌어! 조심해! 다 온다! 여기서 버티는 건 무리야! 협상은 없다. 전부 죽여버려! 기술은 좀 따라다녀 나쁘지 않아! 전부 타자! 여기야! 잘 타임! 잘 타임! 잊지 마세요! 소나시아! 소나시아! 골동해서 잘 타임! 게려! 비쥬하여! 띠아! 저, 이 정도는 말이야! 얜... 띠아!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계속 쏴! 탐을 주지 마! 송보드, 듣고 있어? 으이, 상황은? 사람은 있어, 둘 다. 기억하고 있지? 내가 말한 빈 건물로 데려... 엘리자베스 크라스, 크랄. 그 정도는 기억해. 거기 숨으면 괜찮을 거야. 적의 선으로 미리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자, 얼른 가. 송보드랑 연락했는데 괜찮네요. 은신처도 찾아놨답니다. 남들에도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말이야. 당신들 운이 좋네요. 운? 우릴 구한 건 너야. 낭몽이라면 깼으면 좋겠군. 내 부하들이... 전부 죽었어. 나 하나 때문에. 그만해요. 당신이 아니라 거태였음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브이, 지금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 우린 해킹당에서 워싱턴의 헨슨의 스파이가 있다는 뜻이지. NUS 정부도 추락할 걸 알고 있어서 도크타운에 비상착륙한 것도 봤겠지? 근데 이 모든 게 사고가 아니라면? 지금도 헨슨은 국민을 선호하고 있어. 그러면 정부 요원이 접근하긴 더 힘들어질 거야. 도대체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